네. 목요일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으로 뭘 준비했을까요? 역시 첫 번째는 오늘 중요한 이슈 TSMC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먼저 아마존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국내에 무료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뉴욕에 있을 때 아마존 많이 썼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당연히 이제 무료배송을 미국에서는 받았습니다만 다만 연간 멤버십 필을 줘야 되는 건데. 프라임이라고 하죠. 예. 한국에서도 무료배송 굉장히 먼데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겠다. 그리고 시기가 조금 지켜볼 만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국내에서 아마존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면요. 가장 먼저 뜨는 게 사십구 달러 이상 사시면 무료배송해드립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써져 있긴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선 더 이상 아마존 통해서 물건 구매할 때 배송 대행지 이런 거 입력할 필요 없이 편하게 직접 쇼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산업적으로 조금 의미를 넓혀가게 되면 최근에 한국에서 일고 있는 직구 열기를 아마존도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뛰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어치 정도만 쇼핑하면 배송비는 무료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아마존이 걸고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지금 알리나 태무나 이렇게 지금 중국 업체들 공세가 굉장히 지금 거셌단 말이죠. 국내 플랫폼 영향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국내 개별 기업에서는 아마존 온다고 그러면 긴장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파이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아마존의 무료배송 결정이 나온 시기가 조금 공교로운데요. 이번 달 들어서 우리나라에 1,400만 가입자 갖고 있는 나스닥 상장 기업 쿠팡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 월정액을 58% 인상해서 7,890원 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도 고민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 나스닥에서 쿠팡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당장 기존 고객이탈 조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유료 멤버십을 가입했던 고객의 최대 1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우리 시장에 뛰어들기로 한 겁니다. 파급력이 있는 환경에서 아마존이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인기 얻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알리와 태무. 이런 중국 업체와 같은 지점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겼다.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 중국 플랫폼들이요. 가격과 광고를 무기로 미국 직구했던 소비자들을 지난해 중국 직구로 돌려놨거든요. 통계를 바꿔놨었습니다. 주요인 가운데 하나가 광고랑 무료 배송이었는데 아마존도 무료 배송하겠다고 하면 해외 직구 물량 아무래도 기존의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알리나 태무는 가끔 쓰레기도 보내주긴 하는데 싸기는 굉장히 싸죠. 아마존은 조금 덜 그렇겠죠. 실제로 구매 전환율을 봐도 그렇고 아마존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플랫폼이긴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쉬운 투자 아이디어로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택배 시장에는 기존에 예상하지 않았던 호재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럼 물류 시장은 훨씬 더 커지고 더 활기를 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류주 중에서 어떤 데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일단 증권가들 얘기를 옮기자면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CJ대한통운의 매수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다. 생기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중국 플랫폼과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되고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해외 배송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세부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나하나 다 못해주는데 풀필먼트를 통하면 이런 걸 다 대행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걸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데가 CJ대한통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수주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수의 계약에서 그동안에 바꾸더라도, 입찰 계약을 바꾸더라도 많은 부분을 CJ대한통운이 갖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죠. 한진에 대해서도 글로벌 부문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1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 하반기엔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치겠습니다. 오늘 한눈에 보는 글로벌 마감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ASML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MSL, 뉴욕 증시에서 상장이 돼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실적 실망이 나오면서 필라데프의 반도체 지수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워낙 지금 반도체 비중이 크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주심이 조금 불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불안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 뉴스 자체를 샅샅이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쩌면 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파급력보다 시장의 공포가 조금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브리핑 많이 했으니까 ASML 실적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이거는 크게 설명 안 드리고요. 뭘 봐야 되냐면요. ASML은 업황이 좋아도 엔비디아나 TSMC 같은 이 곳들이 미리 최신 장비 구매해놨으면 다음 세대가 올 때까지 ASML 장비를 조금 덜 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업계에서는 이 시클리컬리티가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ASML의 수주 부진을 당장의 반도체 업황 부진과 연결해서 생각하기엔 논리적 연결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많이 떨어진 게 큰일 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조금 더 많은 거죠. 이거는 다른 뭐 중동 불안이라든가 외부 요인들이 겹쳐서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ASML의 자체 전망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도 ASML이 2024년 전체 연간 실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회사 설명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반도체 산업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에 비해 강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은 경기 전환에 대비해서 생산 역량 확대랑 기술 투자 우리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2027년, 2028년에 나올 수 있는 차세대 EUB에 대한 투자 더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요. ASML의 실적 부진이 가지는 실제 의미보다 시장이 조금 더 공포감을 느낀 것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장 반도체 투심 안 좋을 것 같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은 높겠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반도체주 전반의 심리가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5%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3% 넘게 떨어졌다. 어제는 ASML, 오늘은 TSMC입니다.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이고 아시아에서는 시가총액 제일 큽니다. 지금 삼성제도 재쳤죠. TSMC 실적이 대만 증시 기준으로는 이제 마감 직후니까 시차 1시간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 오후에 나올 가능성 지금 우선은 커 보이는데 TSMC 1분기 실적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커 보입니다. 어떻게 시장은 지금 기대 또는 우려하고 있습니까? 기대 혹은 우려라고 한다면 기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기대에 가깝다. 장후의 실적 발표하는데 이미 실적 가운데 매출 자체는 나왔거든요.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4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5% 상승한 것이고 순이익은 아마 한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는 한 9조 3천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 1분기 실적 추정치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매출은 좀 괜찮았네, 돈은 조금 덜 벌었지만 매출 좋았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실제 이익이라든가 이번에 미국 보조금 비롯해서 투자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흔들리는 심리가 조금 반전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대만에서는요, AI의 붐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안 그래도 지금 TSMC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사상 최고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런 기대대로 호실적을 내놓게 된다면 다음 날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에 국내 반도체 줄은 조금 더 기분 좋은 소식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더불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요, 반도체 수요 전망을 조금 더 현실과 가깝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ASML이 아니고 TSMC가 될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